상의적인 생각이 번뜩이는 순간 오른쪽 전측 상측 두회에서 뇌파가 급증합니다. 뇌파가 급증한다는 의미는 해당 부위가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그 현상이 일어나기 0.5초에서 1초 전에 후두엽 오른쪽에서 알파파가 급증하죠. 알파파는 두뇌활동이 중단된 영역에서 나타나는 뇌파입니다. 알파파는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정보를 차단하여 잠재의식 영역에 있는 창의적인 생각을 의식 영역으로 불러오도록 도와주는 뇌파입니다. 후두엽은 시각정보처리를 담당하죠. 시각정보는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의식 영역이죠. 따라서 통찰의 순간 뇌는 시각피질의 산만한 활동을 잠시 차단하는 것이죠. 때문에 더 많은 통찰을 얻고 싶다면 집중을 방해하는 산만한 외부 환경을 잠시 차단하는 것이 창의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겠죠. 통찰, 즉 창의력인 생각은 잠재의식을 떠다니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죠. 따라서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명상, 사색, 산책 등이 도움이 되죠. 그러한 활동은 산만한 뇌의 의식적 활동을 최소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